Q. 아마도 바로 모이겠습니다 말은 해야죠 할거다 할거다 뭐여서 해요?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왜 나랑 안 들려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행동 어떻게 실력으로요 야구장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예 최강하면 라이온즈 하겠습니다 어? 최강하면 라이온즈요? 최강! 라이온즈 인신 말고 잘 먹었습니다 삼진이 형 좋다 라이온즈 마스터드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2차점 안타를 기록을 했잖아요 스윙 삼진입니다 지켜맞았습니다 백핸드로 잡아놓고 백핸드로 잡으러 갑니다 고희룡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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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겠어요 아, 왔다 온다 된다 간단하게 하나, 둘, 셋 손 모이시죠 하나, 둘, 셋 바로 모이겠습니다 바로 모이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강, 라이언즈 최강, 최강 탐퇴하도록 그런다고 그러잖아 네? 어저께 최강 탐퇴하지 않았냐 최강 라이언즈 최강 최강 탐퇴하셨어요, 최강 라이언즈 그 다음 뭐야? 말이 필요 없으면 바로 모이겠습니다 오케이, 그래 잠깐만 자, 바로 모이겠습니다 저희 말,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네 괜찮아요? 응, 너무 좋아요 멋있는 거 추천해줬는데요? 내가 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요, 아니요 승환이 형도 옆에서 뭐라고 이게 뭐냐 인터넷에 찾아와 그냥 그거 할 거예요 바로 모이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 들어가 하면 안 돼? 말이 좀 또박또박 하지? 한 명이요 한 명이요 바로 한 명이요 기운 주는 거예요? 네, 제 피안타율 덮고 있습니다 음 추천하고 그랬지? 네 근데 이거 넣을 때마다 한 두 개씩 치더라고 추천이거 오늘도 봐야지 끝났겠어요 인기요? 인기요? 인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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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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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